미국에서 대학 학자 융자금을 4,300만 명이 1조 7천억 달러나 지고 있어 주택 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 7천억 달러의 학자 융자금 빚의 3분의 2는 여학생, 여성들이 지고 있는 것으로 CNBC가 보도했습니다. 여학생들은 학자 융자금으로 평균 3만 1천 달러를 빌리고 있어 남학생이 2만 9천 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흑인 여학생들은 4만 1천 달러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아직 1달러당 82센트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학자 융자금 갚기에서도 오래 걸리고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 비율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 학자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34%는 생필품을 사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들은 무려 57%나 학자 융자금을 상환하다 보면 생활고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학자 융자금 상환을 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상실하는 직장인들이 2,200만 명까지 불어나면서 다른 비용과 함께 학자 융자금 상환도 훨씬 악화될 뻔했으나 상환을 장기간 유예해지고 있어 최악의 사태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학자 융자금을 1인당 1만 달러 내지 5만 달러씩 탕감해 주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만 달러 탕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 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진보파 하원의원 등은 5만 달러 탕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9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얼마나 탕감해 줄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